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소남 세리바입니다. 저는 네바 4학년입니다. 제 나이는 23살입니다. 저는 젊고 아주 고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부진한 회사 오후 2시부터 밤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일을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를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성실한 직원이 되겠습니다. 사장님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